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십시오. 증권인에게 새해의 인사는 우짜든지 대박나십시오. 미수 걸어가서 하한가에서 사한가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권인에게 최고의 소망, 소원 뭡니까? 통일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아침에 미수 걸어가지고 종가에 사한가 파는 게 소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 드렸듯이 제가 오늘 얼굴에 탱탱 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잠을 한 개도 못 잤어요. 저 테레비 좀 돌려주세요. 제가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오늘 마음도 설레고 여러분하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부터 앞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캔들차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옷 어떻습니까? 이거 오늘 뭐 양궁이죠?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누가 사줬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 뭐 이제는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하여튼 계속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캔들차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들차트를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서 또 깊이 있게 한 4개월 동안 할 생각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4개월 동안 여러분 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좀 켜주시고요. 지금 뭐 다 채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의문과 양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제가 이제 여러 문제 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왜 못 버느냐. 주식을 우리가 매수할 때 뭡니까? 싸다고 매수하죠. 싸다고 매수하는데 우리가 싸게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고요. 가장 좋은 우리가 팔았는데 비싸다고 팔았는데 싸게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캔들차트를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캔들차트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차트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인데요. 자 오늘의 교육 주제 양봉과 은봉의 출현의 의미 주가의 방향성 이제 건데 양봉과 의문 뭐 이거 다 아는 거죠. 아는 건 내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제가 이제 그 고수들을 있죠. 좀 주식을 아주 고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250명을 교육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90% 이상이 캔들차트를 못 읽어요. 이 캔들차트는 뭡니까? 기응, 기응, 비응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를 못 쓰는 사람이 시조를 짓고 있습니다. 시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좀 신용매매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도 봤을 때 좀 문제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통계는 주식이 양운으로 샀을 때 그러니까 빨간 갠들에서 주식을 샀을 때 빨간 갠들에서 주식을 샀을 때 돈 먹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이제 책에 나온 거 빼고요. 우리나라 통계로 보겠습니다.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 정도 돈을 먹어요. 돈을. 그러니까 75%가 돈을 먹습니다. 무슨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빨간 갠들에 주식을 사야 돈 먹을 확률이 75%고요. 검은 갠들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검은 갠들이 사가지고 먹는 게 뭡니까? 주가가 돈 먹는 확률이 2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거기에 근접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됩니다. 이거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남들 빠질 때 삽니다. 우리가 이제 그대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남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됩니다. 파생은 너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주식은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캔들 차트를 붉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키 큰 놈이 싱겁다.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가 커야 돼요. 그러면 캔들 차트가 키가 큰 캔들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가 큰 캔들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키가 큰 캔들을 봅니다. 키가 큰 캔들이 보이는데요. 키가 큰 캔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키가 큰 캔들은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키가 큰 캔들. 키가 큰 캔들은 거래량이 많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주가가 주식은 상승만 있었죠. 하락은 없습니다. 하락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레버러지 인버스만 있죠. 그런데 선물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캔들이 검은 캔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캔들이 검은 캔들이다. 검은 캔들인데 주식을 자 여기 매수하는 거와 여기 매수하는 거와 여기 매수하는 거. 자 1번 2번 3번. 자 어디게 제일 1번 2번 3번. 앞에 내가 주식을 여기 매수하는 게 좋다. 여기 매수하는 게 좋다. 여기 매수하는 게 좋다. 어디가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견들이 검은 캔들인데 1번 2번 3번을 예측할 때. 여러분 주식을 사고 싶은 주치의 방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1번이죠. 1번 맞죠. 까놓고. 네. 자 한번 한번 쳐보십시오. 몇 번. 몇 번 여러분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몇 번요. 1번요. 몇 번요. 1번이 거의 70, 80%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습니다. 1번이 제일 나쁜 악수입니다. 1번이 꼴찌에요 꼴찌. 1번이 제일 꼴찌고요. 2번 3번이 제일 좋습니다. 3번이. 3번이 1등이에요. 3번이. 3번이. 3번으로 정석으로 사야 돼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큰 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이 자리가 저점이지만 저점이 아닙니다. 주식의 매수 시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저점이 있지만 그 당시는 모르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돈 벌 때 가장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갠들.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5일 신고가 또는 1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자 내가 이 주식 매매 기법이 내가 이 캔들 차트를 첫째 내가 먹겠습니까. 양운의 주식을 사야 된다. 캔들이 붉은 캔들에서 주식을 사야 돼요. 붉은 캔들의 주식을 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붉은 캔들에 내가 검은 캔들의 주식을 산다. 돈 먹을 확률 25%에 내가 배팅을 한 거고 붉은 캔들의 주식을 샀다. 75% 캔들에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캔들이 붉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통밥이 있습니다. 통밥이. 요것도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이 돈 먹을 확률이 있죠. 지금 이 캔들이 돈 먹을 확률이 저점 매수, 중간의 매수, 고점 매수요. 고점에서 매수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 빠질 때 내가 주식을 빠질 때 제일 저점에 사겠다. 그 저점요? 여러분 저점 못 사가 돈 못 벌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디 전일 최저 내가 주식을 살 때 전일 고가에서 주식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여러분 절대 돈 먹기가 굉장히 힘든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붉은 캔들에서 주식을 사자. 붉은 캔들에서 주식을 사자. 두 번째 최소 전일, 전일 고가보다 높은 자리. 고가라는 것은 꼬리 캔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통 캔들, 그러니까 몸통 캔들 위에서 주식을 매수하자. 세 번째 5일이나 10일이나 20일이나 60일 신고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캔들이 이 가격대의 여러 가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보통 이게 여기가 며칠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가격대가 거의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이 주식은 이 비율에서 이 주가만큼 꼭 듭니다. 이게 상대성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꼭 7일 정도는 버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가 놀이라고 하죠, 고가 놀이. 내가 이 주식이 횡보 후에 주가가 상승했다. 그럼 이 고가도 숙게 안 빠져요. 왜? 이걸 나중에 또 나 배웁니다. 개입 배울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선반영. 아일랜드 개입이라고 하죠. 아일랜드가 우리가 인천 상류작전 할 때 뭐 10만 분일 경기. 왜? 거기에 밀물섬이 있고 그때 섬이 많았거든요. 섬이 많으면 상륙하기가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르망디가 왜 거기서 상륙했습니까? 노르망디 거기가 섬이 없어요. 섬이었기 때문에 거기 상륙한 거란 말이에요. 상륙했거든요. 우리 인천은 원래 상륙 자리가 아니에요. 상륙했는데 상륙했단 말이에요. 왜? 섬이 많아서 방어하기 가서 상륙하기가 너무 힘든 자리였거든요. 그거와 같이 주식이 횡보고 횡보가 길면 길수록 이거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 번 이런 거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항시 주식은 여러분 고가 노리의 그 눌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의 눌림을 한 번 보겠습니다. 주식이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자, 주식이 상승해서 자, 주식이 상승해서 하락할 때 이때 눌림인지 아니면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별해요? 자, 내가 구별하는 법 알려줬죠? 뭐로? 뭐로 알려줬습니까? 뭐로? ADX라고 했죠. 이게 이때 주가가 상승 이후에 눌림을 줄 때 눌림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ADX로 봅시다. 자, ADX ADX가 주가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자, ADX가 하락하면은 조정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ADX가 상승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ADX가 상승하면은 그거는 조정이 아니에요. 하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ADX가 가장 중요한 차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ADX인데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개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개인들이 통계를 내봅니다. 먹고 팔고 손실나고 팔고 통계를 내보면 먹고 파는 게 60% 넘어요. 그런데 읽고 파는 게 40%거든요. 그런데 먹을 때는 어떻게? 먹을 때는 얼만큼 먹습니까? 이만큼 먹고 싶은 욕구인데 이만큼 먹습니다. 이럴 때는 이만큼 읽고 싶은데 이만큼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주식 자, 주식 여기서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찍어봅시다. 자, 여기 매수 타임이죠? 자, 여기 매수 타임입니다. 여기 매수 타임이죠? 자, 여기 매수 타임입니다. 여기 매수 타임이고 여기 매수 타임이고 여기 매수 타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매수 타임이고 쭉 여기 매수 타임이고 여기 매수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이 보고 있는 매수 타임과 이거는 여러분, 정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석 여러분의 매수 타임과 정석의 매수 타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매수, 여러분은 어디 사고 싶어 합니까? 여기 사고 싶어 하고 여기 사고 싶어 하고 여기 사고 싶어 하고 여기 사고 싶어 하고 여기 사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이거는요 하나님도 그때는 주식이 없어서 하나님도 주식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스님들, 법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점성술사들 물어놓고 물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들 방울을 흔들겠습니까? 짝도 타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타요. 여러분, 돈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돈 더 주고 살아. 모르면 더 주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주식 사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짓겠죠? 자, 두 달 전에 한 번 네, 됐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패턴입니다. 지금 신고가면 신고가 종목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까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주가가, 종합주가 신고가인데 눌림 종목 삽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센 종목 사야 됩니다. 센 종목. 자, 종목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이게 뭐 마음에 듭니까? 자, 마음에 들면 1번 한 번 확실하게 두드려 주십시오. 마음에 든다, 1번. 내가 너무 쉬운 거 하나 싶어서 좀 고민입니다. 마음에 든다. 확실히 한 번 눌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복권다리님, 임시필명님 뭐 난리 났습니다. 재림 조기서님, 윤마마님, 레인보오님 이쪽에 막 키움증권 뚠뚠님, 앵글라투어님 난리 났습니다. 자, 녹화 볼 수 있습니다. 녹화는 키움증권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방송,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박천하님 I love you. 감사합니다. 자, 삼성증권 한 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는 자리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번지를 세게 한방마가 케어되는 수도 있지만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세 방맞아가지고 케어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캔들차드 하나가 크지만 작은 거 세게도 큰 거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자, 이겁니다. 이거 캔들차드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캔들차드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매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매수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문용어로 돌파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성송님 너무너무 좋다. 개입의 주식 삼으면 되겠네요. 당근 개입의 주식 삼으면 됩니다. 자, 개입은 나중에 또 더 상세하게 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자태 세 개 배우겠습니다. 11 신고가 일반개입 21 신고가 자, 일반개입입니다. 21 신고가 돌파개입 61 신고가 급진개입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주식을 살 때 11 신고가 21 신고가 60 신고가 그 앞에 뭡니까? 횡보국면에 눌림목을 보고 주식을 사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삼성전자 여러분 보다시피 이 눌림목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 삼성전자 보십시오. 삼성전자 보시면 자, 삼성전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만큼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뜨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메비우스 형이라고 합니다. 메비우스 형은 뒤틀어도 그만큼 길이는 유지된다. 이게 메비우스 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피 삼성전자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 건 삼성전자 내가 진짜 사야 될 자리가 됩니까?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자, 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견들차트 하나죠. 여기 보면 어지럽습니다. 이 가격대 돌파하면서 여기서 매수해야 돼요. 이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매수 뭐합니다. 왜 견들차트가 확실히 아이고 저기서 주식을 어떻게 사나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고 눌림목 죽고 조종 받으면 주식 주식. 여러분 모든 증권 방송의 뻐꾸기 대표적인 뻐꾸기 입에 나오는 게 뭡니까? 조종 받을 때 주식 사십시오. 눌림목 죽고 그 사람은 뻐꾸기입니다. 왜? 그것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 편여봐입니다. 이건 FM입니다. PD님. 스타일 그리드니까 개인들 다 깡통 만들고 증권 방송의 불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딱 테두리가 있죠? 여기 매수입니다. 자 여기 딱 테두리죠? 여기 매수입니다. 자 매수자리가 어딥니까? 매수자리가 여기 매수자리 여기 매수자리 여기 매수자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십시오. 답 나오죠? 잘 보십시오. 당 나옵니다. 합니까? 자 크게 봅시다. 여러분 이어 볼까요? 자 보세요. 이어 없으니까 이 자리죠. 이걸 청송님 더 숙게 볼 수 있는 법 있습니다. 있습니다. 뭡니까? 매물대를 보면 됩니다. 매물대를. 이런 것 딱 줄 거소. 줄 거소. 줄 거소. 나중에 이것도 다 갈려집니다. 매물대를 보면 됩니다. 매물대.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러분. 매수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어딥니까? 여러분. 자 여기 매수 자리죠. 그 다음 뭡니까? 자 여기 여기 매수 자리죠. 자 그 다음 어디 매수 자리입니까? 여기가 매수 자리. 어제 매수 자리입니다. 이런 거 61평 위에 자 갭 뭐냐? 급진 갭. 일반 갭 돌파 갭 급진 갭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진짜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깊이 있게는 못 가리킵니다만은 여러분이 꼭 했으면 하는 거예요. 올해 신년에는 제가 4개월 동안 앞으로 여러분 캔들 차트를 어? 자 어? 합니다. 어? PD님은 하고 왜 신경제인지 모르죠? 내가 너무 과격하게 이 스피치를 하니까 지금 신경제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거죠? 오연님 제가 또 상세하게 하고 이거 앞으로 4개월 동안 하니까 어... 4개월 동안 윗골이 달리는 거는 돌파했다가 윗골이 달리는 건 갭을 메우잖아요. 갭을 메우면 그 갭... 자 다시 우리 오연님이 묻는 거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습니다. 오연님 자 내가 돌파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이 주식이 다시 이쪽으로 떨어지죠. 주식 금방 안 떨어집니다. 여기 이 지지대에서 꼭 이만큼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자 한 번 합니다. 오연님 질문한 거 한 번 답답하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래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주식이 그런데 다시 떨어지죠. 그냥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돌파 여기서 섰다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헤드에 없는 헤드앤솔드 노헤드앤 헤드앤솔드 입니다. 노헤드앤 헤드앤솔드 이게 우리가 헤드앤솔드 헤드라는 것은 어깨가 있고 목이 있고 어깨가 있는 이런 게 있는 바 하면 없으면서 있는 게 있습니다. 노헤드앤솔드 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매도자리는 나중에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 매수자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이닉스 어디 이제 눈에 잘 붙어 양봉자리 요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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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입니다. 보이죠? 자꾸보다 보면 보입니다. 양봉이 뭡니까 여러분 양봉의 출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조시대 때만 해도 머리가 이딴만하고 엉디가 이딴만한 사람이 미녀였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요딴만하고 빼짝 말라야 미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틀려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은요 뭐 이 모시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달덩이에요. 달덩이. 달덩이. 그런데 그게 이조시대 미녀인데 지금 미녀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 유형이란 거 있거든요. 어쨌든가 여러분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사자가 만에 올라가죠. 사자가 만에 여러분 호가공백으로 매수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금방 내려옵니다. 사자가 자 우리가 거래 내가 앞에 전조회 뭐 갑니까? 자 주식이 거래 많은 거 캔들차드 세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키 큰 놈이 거래 많다. 장대음봉 장대양봉이 거래가 많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껑충껑충 뛰는 놈이 거래가 많다. 왜? 개입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입니다. 자 껑충껑껑 뛰는 놈 거래에 많은 게 어딥니까? 이런 데 거래에 많습니다. 자 거래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거래에 안 많습니까? 도지를 말합니다. 도지 자 거래 지어볼게요. 거래 많아야 안 많아요? 거래 딱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깡충 뛰는 놈 보세요. 키 큰 놈 깡충껑 뛰는 놈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힌다. 꼬리가 긴 종목들은 꼭 거래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량을 보라고. 그런데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 본 후에 모든 증상은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아니 거래 끝나고 지나는 거 죽은 뭐 만지는 거 아닙니까? 박천하님 행보하다가 언제 양복 나올지 어떻게 알수요?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가 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으면 끝나요. 자 거래를 그러면 청송님 거래를 사전에 오늘 여러분 또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여러분 9시 10분에 종가 거래량을 대충 알면 영양가 있어요 없어요? 9시 10분 거래량 그러니까 시가에서 9시 10분 자 9시 10분에 9시 10분에 거래량이 종가 거래량을 대충 알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있죠? 자 9시 10분 거래량 곱하기 6 하면 종가 거래량 입니다. 9시 10분 거래량 곱하기 6 하면 종가 거래량 하고 비슷해요. 직이죠? 9시 30분 거래량 곱하기 5 하면 종가 거래량 입니다. 그러니까 9시 5에서 9시 10분 까지 거래량 곱하기 6 해가 나오고 30분 돼가지고 9시 곱하기 5 해가지고 하면 종가 거래량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시 에서 9시 10분 거래량 곱하기 6 9시 에서 9시 30분 거래량 곱하기 5 하면 종가 거래량 하고 비슷해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유용하다. 5번 너무너무 유용하다. 5번 당일 거래량 입니다. 반천하님 저 청송촌님 입니다. 청송촌 신창원 아닙니다. 신창환 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일 거래량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거래량 할게요. 거래량 많은 견들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래량 많은 견들이 키 큰 놈 첫 번째가 큰 견들 캬들이 큰 거 제가 거래량 많은 게 뭐라 하겠습니까? 키 큰 견들 큰 견들 두 번째 뭐요? 도시 견들 세 번째 뭡니까? 윗골이나 아랫골이 달린 견들 이 견들이 뭐가 난다고요? 뭐가 난다고? 변곡점이 꼭 난다. 우리가 변곡점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변곡점 우리가 생각하는 변곡점은요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하락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이거 두 개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옆으로 가다가 빨리 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떨어지고 이것도 변곡이고 빨리 가다가 서는 거 와 빨리 가는 거 하락 변곡인데 이 변곡점 자리에 이 변곡점 자리에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거래량이 많고 어떤 견들이 나온다고? 방금 말했던 견들이 키 큰 놈이 싱겁고 껑충껑충 뛰는 놈이 웃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꼬리 긴 놈이 밟히는 이런 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꼭지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꼭지에 나오는 게 교수형 검은 별형 윗꼬리 은봉 자 바닥에서 좋은 분 있으면 뭐를 세워줍니까? 비석형 아래꼬리 양봉 그다음에 뭡니까? 샛별형 샛별이 위에 뜨는 게 아니고 아래 뜨는 게 샛별형이에요. 위에 뜨는 별령은 뭐라고요? 도지는 검은 별형입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셀트리온은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 매수자리 앞에 이런 지저분한 흔적이 있는 데는요 손대지 마십시오. 앞에 제부저분한 흔적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개인들의 핏던거리죠. 개인들의 핏던거리 개인들이 뭡니까? 깡통 찾는 자리 개인들이 깡통 찾는 자리는 엉간하면 손을 대지 마십시오. 왜? 이게 길면 길수록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기관과 외국인이 두드러 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방송 첫 방송 있는데 새해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인데 뭐 한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한시 반에 또 합니다. 앞으로 이 캔들차도 갖고 여러분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거 너무 상담 안 해준다고 신경길 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들면 과감하게 1번 한번 쳐주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1번 한번 쳐주세요. 과감하게 하면 1번 어? 나는 너무 좋았다 1번 어? 아이고 우리 막 기움직고 난리 났네요. 기움직고는 저거 자 여러분 목요일날 1시 30분에 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 지난 방송은 홈페이지 방송 클릭해가지고 다시 보기에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맘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신장환입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영원 신장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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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환입니다.